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투수영 교육하니까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투수영 훈련 가야 돼서 신속하게 해주세요 충성 전투수영 군인에겐 수영도 훈련이다 전투수영은 은밀한 수상침투나 도화작전식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영법 타는컨대 전투수영은 물과 친해지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이야 여기 너무 좋다 좀 있으면 화천토마토축제인데 화천토마토축제 MC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 가수입니다 자 오프닝 멘트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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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토마토같은 남자 송진이 형입니다 토마토같은 남자이면 어떤 남자일까? 그러니까 물 뚝뚝 나오는 남자 초대가수 오늘의 초대가수 이분은 가수였습니다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수의 혼이 남아있는 노래 장혁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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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J 정말 반갑습니다 뭐 이제 제가 앨범 된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TJ의 헤이 헤이 웬지 모른 그대 모습 너무 익숙하다 돌아보는 눈에 어지러움 느낀다 혹시나 했던 그때는 그때 그들이 저 여기 없다 짧은 숨걸음 만나 여기까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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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좀 밖에 내가 안으로써 아 아 아 운동! 한 끈 잡으러 직퇴! 지금부터 장부를 해체하게 될 텐데 상의를 탈의해서 던지척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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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수종 침투훈련 교관을 맡게 된 중위 정철우이다. 침투는 수대 대대 주요 인물로써 하천이나 계곡, 호숫가를 만났을 때 은밀하게 도망가실 그 목적이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이 수영을 좀 하는 인원이 있나? 일병, 샘 해밀턴 어, 샘 해밀턴 샘 일병 일병, 샘 해밀턴 수영을 얼마나 할 수 있나? 어,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호주 물개라는 한 이유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아무 거 아니네. 이거는 눈 감가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저도 수영을 좀 잘하는 편에 속하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아주 물이라고 하면 진짜 물을 싫어. 살려줘!